김영애 뉴스 공감 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데이터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Y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아니, 소장님 얼마 만입니까? 그러니까요. 한 두 달 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겨울에 인사를 했었는데 이제 초봄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또 여러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많은 경험을 했고요. 그동안 여론을 읽었다면 그 사이에 또 민심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 다시 오랜만에 뵈니까 제 입장에서는 좋은데. 두 분도 오랜만에 인사 나누신 거죠? 그럼요. 저는 저희 대기실에서 한창 얘기 나누다 왔습니다. 수다 나누다 들어왔어요. 공천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신발끈 조여 매고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야 다 선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삼두마차로 3인 체제에 출범을 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웠습니다. 통합형이냐, 오린형이냐, 여야 선대위 구성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들어보고 갈게요. 일단은 못 살겠다. 민주당의 상임 고문님들 세 분이 삼두마차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피켓을 똑같이 들고 나오셨는데 못 살겠다 밑에다 다른 슬로건들을 갖고 나오셨는데 경제폭마, 김건희 게이트, 국정농단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견제를 넘어선 심판선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심판 못 살겠다. 얘기 또 캐치프리즈 얘기해 주셨고 에디터님은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이게 선대위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스타일대로 느낌대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즉 통합형이라고 구성한 삼두체제의 경우에는 어찌 됐든 그간 있었던 민주당 내 크고 작은 공천 갈등이 막바지 단계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가 합류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의 같은 경우에는 올드보이라고 언론에서 딱지도 붙였던데 아마도 균형과 중심 차원에서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가 합류하는 과정에서 일단 전제조건을 내걸었던 것이 선거 진두지위나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의견 개진에 있어서 이재명 당대표와의 어떤 그런 의견 갈등 이런 것들이 예고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갈등은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한 통합형 매머드 구성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는 상임위 공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굵직한 선거들을 이미 진두지위한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전략통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30일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세 분의 역할을 민주당은 기대하게 됐고 올인형이라고 표현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내걸 수 있는 간판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조차도 인터뷰할 때 아주 유사한 답변을 내놨거든요. 한동훈 외에는 내세울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동안의 지지도나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봤을 때 한동훈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이끌어갈 사람이 실제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한동훈을 내걸어야만 지지도가 최소한 유지되거나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나 후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과 느낌대로 구성했고 예상 가능한 그런 선대비 구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야 모두 지금 일전을 벼르고 있는데요. 정당 지지율도 역전, 재역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지금 자료도 잔뜩 챙겨오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일단은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에서 8일 2,551명 대상 조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2%가 긍정평가. 지난 조사 대비 0.9%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56.1%로 지난 조사 대비 0.7%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하락한 지역이 부울경 지역과 서울 지역에서 조금 중폭 이상으로 하락을 했고 또 60대 이상층에서도 좀 중폭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상승한 곳은 대구, 경북과 충청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교수 표심이 올라간 데도 있고 내려간 데도 있고 지금 이렇게 좀 출렁출렁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 40%는 그렇게 총선을 승리로 견인하기에는 충분한 지지율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주 연속 하락이긴 합니다만 40% 때는 유지를 했는데 하락한 부분은 그동안 상승요인으로 작동했던 의대 증원이나 민생토론의 부분이 이제 좀 여력을 다해간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 된 거죠. 지금 특히 이제 의대 증원 확대와 의정 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통제불능 상황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오늘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 사퇴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이게 약간 그래도 정부가 잘 관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지켜보던 국민들이 이거 조금 상황이 심각해지는데 그리고 정부가 이걸 왜 관리 못하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모멘텀이 오늘 될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미세하게나마 하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디터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하락으로 돌아선 내용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3.1절 기념사가 기념사나 역사 논란이 이제 다시 뭐랄까 사람들 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3.1절 기념사와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최소한 대통령께서 어떤 일본에 대한 외교 철학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념사 안에는 일본은 우리의 친구다. 일본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점이 다시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홍범도 지우기나 이승만 띄우기 등등도 있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이제 오늘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분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분이 이제 윤 대통령이 지명하신 분이에요. 이런 게 자꾸 터지면 선거 약재가 되고 지지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의사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이제는 더 이상 약발이 악먹히는 단계까지 왔고 대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의사 탓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부 탓도 함께하고 있다. 이 대목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후반부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또 앞에서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종섭 전 장관 문제죠. 수요일에 불거졌으니까 수, 목, 금, 토, 일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지명 문제 또 출국 이거 심지어 해외 도피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문제는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저는 뭐 아무튼 선거를 가르는 핵심 이슈로 이미 급부상돼서 정권 심판론을 아주 가열차게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몰랐을까 이걸 예상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지 좀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건 거짓말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민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뭔가 또 신조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민주당을 앞섰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아주 고무가 됐었는데 어떻게 기세 유지에 성공했습니까? 일단은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은 41.9% 민주당은 43.1%로 오랜만에 다시 민주당이 추격을 해서 역전을 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2월부터 한 세 차례 정도 조사한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게 7일에서 9일 3천명 조사한 걸 보면은 또 민주당은 약간 하락세 34.33.32 국민의힘은 33.35.35 이렇게 약간 교차돼서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서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양당의 결집판 속에서 이슈에 따라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이 총선 4월 10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됩니다. 이렇게 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민심을 건드린 포인트 어떤 것 꼽으시겠어요? 일단은 최근에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었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이게 상승한 이유는 이제 현역들이 좀 물러나게 되면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부상을 하면서 그게 지지층에게 조금 더 뭔가 에너지를 줬다. 물갈이가. 네. 물갈이에 대한 어떤 현역 물갈이에 대한 게 좀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 전체적인 어떤 전국 관리가 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끌고 가기에는 뭔가 위태로워 보인다. 그게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엣지토님은 정당 지지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사실 그 포인트라는 건 유사한데요. 당연히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누가 못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너무 잘해서 내가 또 부각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사이익이 많이 투영됐다. 그렇죠. 반사이익도 있고 내가 잘해서 얻는 그런 지지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악재가 있었을 때 대표라고 하는 분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제대로 대받아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는 아무튼 언변이 굉장히 괜찮으셨는데 최근에 불거진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천과 관련돼서 뭐를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잖아요. 도태우 변호사나 물론 이제 오늘 재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도태우 변호사나 유영아 변호사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스템 공천이라고 강조를 하시다가 심지어 최고위원회의였나요? 어떤 회의에서는 우리 안에 1배가 있나요? 했는데 1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검토를 하는 겁니다만 그것도 심지어 탄핵의 강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자들에게 탄핵은 너무 머나먼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도 했죠. 이런 답변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말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이치에 안 맞는 말들을 많이 하신다. 특히 공천 관련해서는 해명들이 그리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정우택 의원 동분투 의혹 사건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 문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고 물론 박덕흠 의원은 경고를 줬다고 하나 이미 당선 케이크 잘랐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악재로 국민의힘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냐. 처음에 비대위원장 하셨을 때 저는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정치인이구나 라는 인식을 어떤 유권자들 특히 중도 무당층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초반에 공천에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주목이 되면서 정권 심판론과 민주당 지지 사이에 디커플링이 일어났다 이런 분석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좀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다시 이제 당 지지율이 재역전이 일어난 거 이제 공천파동의 터널을 통과해서 정권 심판론이 다시 살아나는 걸로 볼 수 있겠느냐. 이 추세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그 공천 과정이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현역 하위 평가자들에 대한 어떤 탈락의 과정 그다음에 현역 단수 추천을 해서 또 이 지지자들의 어떤 실망감을 준 과정.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경선을 통해서 현역들이 경쟁을 통해서 탈락한 과정.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약간의 정권 심판론과 계를 같이 하면서 디커플링이 다시 커플링이 되는 그런 패턴을 가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그냥 경선으로 쭉 진행이 됐다면 지지자들의 열망이 거기에 같이 계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상승기류를 만들었을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엎치락두치락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나마 마지막에 지금 조금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점이 이제 지금 오늘 정봉주 의원의 경선 결과와 이제 또 전해철 의원의 경선 결과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디터님은 민주당이 이제 정권 심판론에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또 역전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지난주에 뉴스공감에서도 잠깐 언급했고 다른 방송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 불이익을 받았거나 이제 비명계 의원들 혹은 이제 컷오프가 되신 분들의 반발이 꽤 거셀 거라고 예상도 했었고 물론 탈당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민주당 내에 여전히 이제 잔불로 남아있어서 언제든 또 불붙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주일 사이에 좀 정리가 많이 돼가는 분위기이고 실제로 정권 심판 정서가 다시 불붙은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종섭 전 장관 사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로는 타 정당의 출연입니다. 어떤 정당인지 다 잘 아실 텐데 이미 정권 심판 정서가 이제 뭐랄까 민주당 심판 정서보다 약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불난데에 기름을 붓는 정당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때문에 아 그랬지 맞다 그랬어. 이 정권은 심판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다시 조국 혁신당을 뽑든 민주당에게 표를 주든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서가 다시 불붙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민주당이 공천 갈등을 잠재우는 어떤 역량도 발휘가 됐었다고 일부 평가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오히려 더 컸다고 보는 시각이 현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추세가 더 갈 것이냐 소장님께서도 이따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조국 신당은 어부지리를 크게 얻은 거죠. 틈새시장을 공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비례정당 지주를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20%대 초반에서 10%대 중후반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쪽도 비례명부 구성이 남아있잖아요. 이걸 또 봐야죠. 이번에 총선의 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격전지 민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격전지가 너무 많습니다만 베스트 5 중에 아마 이곳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 계양을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맞붙은 지역인데 지금 여러 조사를 보면 원 전 장관이 이 대표를 추격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표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KBS가 한국리서치의료에서 8일에서 10일 500명 대상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48% 원희룡 전 장관이 36%로 2월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4%포인트 상승을 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2%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가 56% 원희룡 전 장관은 32%로 나타나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은 당 지지율 정도 받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지지율을 확장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 전 장관의 등판이 판세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을까? 명룡 대전이라고도 불리면서 집중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구도는 굉장히 관심을 끌게 했는데 선거 캠페인이 너무 장난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천수 축구선수하고 같이 다니는 게 굉장히 지역 유권자들이 볼 때는 너무 치기어린 모습? 덤앤덤어 같은 그런 모습이 정치적 긴장도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항을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한 두 달여 전에 원희룡 전 장관 출마 문제를 가지고 개항을에 실제 나갈까 나가지 않을까 얘기했을 때 저는 안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드린 바 있고요. 실제 이런 결과를 받아들어본 원희룡 캠프는 아마 비상이 걸렸을 거고 노란불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타 저희가 언급한 이 조사 말고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좀 커 보이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의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는 어찌 됐든 지난 대선에서 국민 절반 가까이 지지를 얻은 대선 후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선 후보들이 지금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인물들이 누가 있나 떠올려보면 대표적인 게 있다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죄송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안초딩이라고 부르거나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을 뭔가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덜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지금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대선에 나가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나 아니면 대선에 나가서 인지도를 획득했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께서 이재명 대표를 좀 너무 우습게 봤다. 그렇죠.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사례를 보건데 안철수 후보의 중량감이 지금 당장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선 후보였고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였었고 야당 대표이자 지난 대선에서 그 0.7% 차이로 떨어진 2위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명룡 대전이라고 언론에서 제목은 그럴싸하게 붙여줬는데 앞으로의 선거전도 아마 쉽지 않게 돌아갈 가능성이 제 눈에는 좀 커 보인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은 운동권 인사들이 맞붙은 마포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함원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이 이제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이 대결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민심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86세대라고 하는 세대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의 대결이 관심을 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데이터 나온 거를 보면 KBS가 한국리서치에서 같은 시기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이 41% 함원경 전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이 32%로 약간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는 그런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정당 지지율 28%보다 훨씬 더 높은 41%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서 인지도와 확장성 다 모든 면에서 함원경 후보를 좀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는 좀 오차범위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무래도 이게 함원경 회장이 여기서 활동하던 분이 아니고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하고 조직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뒷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 판세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두 지역 다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제 선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이제 30여 일 밖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만 30여 일은 사실 굳이 비교하자면 한 300일 정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는 어디까지나 이 여론조사 수치가 참고자료일 뿐이고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굳이 오해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말 한마디가 잘못돼서 판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3일 전에도 일어났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맞아요. 분당갑 안철수 의원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지표만 듣고 해석은 유튜브로 넘어가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광재 지사 39% 안철수 전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44%로 5%포인트 이내 오차범위 내에 접점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접점을 벌이고 있네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분당갑은 한국의 실리콘밸리 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철수 IT 전문가이자 의사인 안철수 의원에게 지지 표심이 많이 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도 뒤늦게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차범위 내 접점을 벌이고 있다는 거는 이광재 전 지사도 국회사무총장이긴 했지만 대선 주자급으로 이미 반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범위의 초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 당선 가능성이 안철수 의원이 56%가 나왔어요. 더 높게 나오네요. 많이 높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지금 간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이게 약간 핸디캡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많이 움직이면 당선 가능성도 조금 바뀔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디터님은 이런 분당갑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갑 지역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수세가 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역대 선거 결과들을 지켜봐도 그렇고요. 20대 국회의원이 김병관 의원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보수표가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출마했었고 국민의당이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으로 당선이 됐었고 그 이외에 이제 양자구도로 벌어지게 되면 대부분 결과들을 쭉 이제 여러분들께서 검색해보시면 보수정당에 유리한 텃밭인데요. 그리고 지역 구도가 이제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판교신도시고 오른쪽이 이제 구도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구도나 어떤 유권자층을 고려해보더라도 작은 서울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성격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it를 기반으로 한 판교도 있고 구도심과 같이 걸쳐있기 때문에 젊은 유권자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층들도 포진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라디오 방송 때 언급해드렸던 그 배경 하나만 더 다시 강조하자면 안철수 의원은 원래 이제 지역구 의원이시고 그리고 이광재 의원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합류가 좀 늦었고요. 게다가 안철수 의원은 대선 후보이셨고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그리 많이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분이긴 해요. 물론 친노의 대표주자이기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이긴 하나. 그리 많은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이런 이제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지만 여론조사마다 약간 차이가 벌어지는 것도 있고 굉장히 가까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적극 투표층으로 가보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긴 해야 될 텐데 사실상의 양자구도 상황에서 과연 이광재 후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홍보를 잘하고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안철수 의원의 인지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역대 판세로 보면 보수 쪽이 유리했다는 것도 같이 짚어주셨고 뭐 저희가 모두 전국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두 분이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계신 지역 민심 어디일까 이것도 좀 들어볼게요. 저는 경기 수원병인데요. 여기가 이제 김영진 의원과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이 출마한 곳인데 김영진 의원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국내위에서는 수원을 진짜 한번 탈환을 해야 된다. 5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성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성고 인맥을 총동원을 해갖고 후보들을 이제 그쪽과 연관된 후보들을 지금 내려보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사가 뉴스원과 갤럽이 8일에서 9일 503명 대상으로 한 조사 보면 김영진 의원이 41% 박문규 장관이 36%가 나왔어요. 그래서 접전을 또 5%포인트 이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고 9일에서 10일 tv조선조선일보가 k-state에 의뢰한 500명 대상 조사에서도 김영진 의원이 35% 박문규 장관이 33%로 지금 약간 초접전 양상으로 가는 흐름인데 김영진 의원이 좀 앞서가고 있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이제 여기를 한 번도 탈환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총력을 기울이니까 민주당에서도 수원 전체 전체 통합 유세를 하겠다 해서 지금 5개의 후보들이 지역의 후보들이 다 지금 같이 합동으로 연합을 움직이자 이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어서 서로 수원에 혈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인접지역에 미치는 또 영향이 있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화성이 있고 화성도 이번에 양당 경선이 치열했고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나가고 출마하는 곳이고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탈한 또 현역 의원들도 있다 보니까 수원 화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네. 그 벨트 주목을 하셨고 에디터님은 어디 보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유권자 모두가 즐기면서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진영에 누가 나와서 어떤 지역에서 대결하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실 때 격전지에서 하나 꼽고 구도도 보고 인물 배경도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시작하면서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제작진께서 준비하신 5개 지역이 아니라 아까 분당 갑을 얘기했기 때문에 분당 을을 꼽아오긴 했는데 여기는 김병욱 의원하고 김은혜 전 수석이 출마한 곳이에요. 그런데 김은혜 전 수석이 원래 분당으로 돌아오신 거긴 한데 현역 의원이 또 김병욱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김병욱 의원의 선거 전략이 재미있습니다. 바이든을 뽑을 것이냐 난리면을 뽑을 것이냐 골라라 이거예요. 홍보수석일 때 김은혜 전 수석이 겪었던 일을 일부러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바이든 난리면 사태 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국민들 내리 속에 잘 박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분당 을 선거에서 얼마나 크게 이 선거전에서 좋은 전략으로 작용할지가 일단 저는 궁금하고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굉장히 접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구여서 여기도 사실은 다른 지역구 못지않게 거의 오차범위 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자료는 똑같이 나왔어요. 분당 을이 완전 초접전이네요. 분당 을은 초접전이에요. 여기는 진짜 지금 단언할 수도 없는 곳이고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그렇죠. 그런데 전략을 바이든이나 난리면 이라고 김병욱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은혜 전 수석은 정말 열심히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다니시고 본인이 선거에 뛰어들었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역 활동 지역의 운동장이라든지 조기축구회라든지 이것저것 다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바닥 민심을 훑고 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대결이 정말 저는 관심이 가고 있고 게다가 김은혜 수석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나가셔서 아쉽게 패배하셨잖아요. 그런 대목들이 이 김은혜 수석에게는 얼마나 이 선거가 절실할까 그 대목이 있고 김병욱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할까 봤더니 바이든 난리면이 또 튀어나왔다는 걸 보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이 주제에 군란해서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을 김은혜 의원님 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실 겁니까 이걸로 또 캠페인하는 민주당 쪽에서 아 진짜요? 전 그거 못 봤어요. 또 경기도지사에 눈독 들이고 있으니까 우리 쪽 후보를 찍어라 이런 또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타겟팅을 하는 부분도 있군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조국혁신당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요즘 정말 기세가 무섭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수치들이 상승세는 뚜렷이 확인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것인가. 지금 지민비조 이런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국비국 거기 빗대서 또 라임을 맞춰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두 분 어떻게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 상승 요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공천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아자찬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공천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혁신당이 나오면서 그걸로 와라르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이즈가 한 15에서 24 정도 되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만큼 또 빠져나갔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교집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유지될 수도 있다. 하락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관건은 비례정당 명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민주연합비례정당하고 좀 차별화가 될 것으로 좀 많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다. 인척 구성이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탄력을 가져갈 수도 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대표도 또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부분까지 또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또 출마자가 나올 건지 물론 지역에서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살짝 바꾼 게 민주당이 내지 않는 곳에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쟁점 사항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 3주가 안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빠르게 진행됐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고. 그 사이에 이제 비례대표만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지도가 너무 잘 나오고 뭔가 맨 처음에는 개혁신당이 탄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휘발성이 강한 상태여가지고 조국 혁신당의 전망을 굉장히 높게 잡는 평론가 분들도 많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막 12석 10석 넘어서 잡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젊은 층의 비토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선거는 뭐 전체 연령을 다 치르는 거니까 20, 30들 위주로 아무래도 표창장 위조건에 대한 그런 비토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또 그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30, 40, 50 위주로 특히 이제 진보 성향 지지자들 중에 마음에 부채의식이 있거나 혹은 더 선명하게 정권에 맞서서 싸울 수 있을 정당으로 조국 혁신당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좀 뭐랄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또 아주 젊은 20대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으로 이제 응집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좀 없어 보여서 생각보다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는 매체에서 많이 다뤄주는 비중만큼의 만약에 득표가 나온다면 15석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굉장히 꽤 많은 득표를 해야 돼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열석 안쪽에서 저는 아마도 당선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원내 입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다만 저는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께서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출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 출마를 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어제 입장을 표명을 했죠. 번번이 지금 볼빨의 판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섣불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지역적으로는. 그 민주당 지지층을 또 상당 부분 반분해가는 흐름까지도 어떤 데이터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도 보수층을 결집시키기보다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다 가버렸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게 핵심 코어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그 속에서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을 또 견제하는 지지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총선 지난 이후에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또 좀 엿볼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거와 조금 차이점을 두자면 물론 이제 중간에 있는 총선은 늘 정권 심판 정서가 껴있는 선거가 총선이 대표적이었지만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유난히 집권 초반 2년도 안 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너무 낮고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정서가 지금 너무 높은 상황으로 지금 이미 50을 넘어가는 상황이 오래 유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지친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조국 혁신당만큼은 비례표를 줘서 정말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정당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선발 때 기동타격 때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 오히려 나는 정권으로 하여금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되갚음이 가능한 인물들로 바라보는 유권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심판하게 된다면 이 정당이 확실하게 자랄 것이다 라는 의면에서 표가 응집될 수 있겠죠.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조국 혁신당 처음에 나왔을 때 3년은 너무 깁니다. 이 캠페인 슬로건이 굉장히 그동안 좀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이게 바꿔야 되는데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정서가 있었는데 그걸 흔들지 못하는 거를 깨우쳐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합시다.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캠페인 슬로건으로 나오고 있는데 선명성 싸움이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투표율이 어떻게 그거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것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만 덧붙이자면 아까 제가 민주당이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싸워주지 못한 그 갈증을 조국 혁신당에 투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거리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1년 반 내내 집회에 나와서 탄핵 탄핵 노래를 불렀을 때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뭔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거 임박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탄핵이라는 메시지가 물리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뭔가 기회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권자들도 분명히 생긴다.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뭔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총선 이후에 이거는 뭔가 의회 권력을 획득하고 나서 뭔가 가시화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뭔가 물론 지금 표가 급하고 조국 혁신당과의 대결에서 비례대표에서도 질 수 없으니 탄핵을 내걸겠다. 이거는 오히려 뭔가 거부감을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개인적으로 있죠. 네. 추위가 어떻게 되는지 민심은 아이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